간다 간다 아 태민 없어 어 괜찮아? 아! 아 제발! 제발! 이럴치 타지마! 제발! 이럴치 타지마! 내가 잘못했어! 어휴 너무 무서웠다 으야 풀리나이 게임 설명 좀 해줘 어 일단 백룸이라는 게임이고요 뭐 백룸에서 탈출하는 거야? 생존하는 거야? 뭐야? 말 그대로 진짜 Escape the 백룸임 각종 퍼즐을 풀어서 탈출하는 게임 오 맨마다 콘셉트가 좀 다른가 보지 맞습니다 난이도는 가장 어려운 나이트 메어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뭐야 그게 고통으로 해 근데 이게 난이도가 있어? 있네 인게임 마이크로 쓰면 거리가 멀어지면 안 들리나요? 네네 눌러서 대화하기를 끄면 들리겠지? 들려? 플레잉 대머리 어 여깄다 여깄다 내 목소리 들려? 어 들려 들려 안겨준다 돼지 어? 들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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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말해주지 누나 근데 원래 이렇게 머리 위에 닉네임 같은 경우는 없어? 그래야 재밌어 아니야? C를 눌러보세요 C 어? 오 아 명찰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괴물일 수도 있나 보네 명찰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 굉장히 예리하다 형 그러겠어 게임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말아줘 말아줘 그냥 얘 당하겠지 어 그래 그래 햄나 아! 어우 깨물이다 어허허헉 왜그래 왜그래 저거 아구이뽀야 저거 아구이뽀라고 가들 친정해 아구이뽀라고 어? 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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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마이크가 안해? 마이크가 없어 야 야 말 못한다 야 말 좀 해봐 야 야 야 이 개물아 말도 못한대요 괴물이가 말 못하냐? 야 이 씹대지야. 야 씹대지야. 어? 아니 이 오빠 왜 이래? 이 오빠 왜 이래? 아니 이 오빠 왜 이래? 어떻게 했어? 컨트롤 키. 야 쳐봐. 쳐봐. 야 야. 야. 쳐봐 쳐봐 인마. 아니 이뻐야. C 눌러봐. 고개를 좀 떼어 이뻐야. 나 마이크 안 돼. 화면 공개 해봐. C 이빨. 아니 왜 욕을 하세요. 이빨. 잠시 후. 됐다. 씹대지. 뭐야 이거. 나 말이 이상하게 들려. 씹대지. 뭐야? 어때? 뭐야? 자. 이제 어떡해?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냥 돌아다니면 돼? 어 일단 이걸 알아서. 이게 굉장히 수상해. 어? 이거 뭐야? 네 얼굴이 제일 수상해. 근데 똑같은 건데? 이게 아마도 우리를 탈출하게 두지 않을 것 같대요. 그래서 구멍 같은 데에다가 사다리 부품을 모아가지고. 아우 깜짝이야. 아우 야. 아우 나 뒤에 C. 괴물인 줄 알았네. 사다리 타서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사다리를 찾읍시다. 사다리. 우리 사다리이야. 어? 야 방금. 왜왜왜. 나 방금 헛걸을 봤나? 분명히 여기 뭐가 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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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제발. 뭐야? 죽었어? 죽었어? 다 어디 갔어? 얘. 얘들아. 아니 우리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확인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라고 했뻔 죽었대. 사다리 찾아야 되는데. 사다리. 다리다리. 사다리. 어떡해. 너무 무서워. 이게 지금 보니까 스테미나가 있더라구요. 쉬프트 계속 누르면은 나중에 뛸 수가 없으니까. 스테미나 아끼면서 다닙시다. 이거 도대체 다 어딨어? 이거 되게 수상하게 생긴 틈이 있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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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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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쫓아와? 뭐야? 말을 해! 너 누구세요? 넌, 너네 왜 계속 쫓아와? 어? 야 쟤 명찰이 이상해. 명찰이 왜 이상해? 아니네. 프리이네? 아이씨 놀래라. 어? 얜, 얜, 얜 뭔데 자꾸 쫓아와? 괜찮은 거야? 아니 님들 왜 말을 안 해요? 내가 플레이오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이가 선수 쳤네. 내가 했어. 아, 이 녀석. 아이씨 놀래라. 나 아까 안경 누나한테 당했어. 맞아, 나한테 당했어. 아, 계집애 비명 줄었다니까, 프리인가? 와, 나 진짜 시간땀났어. 어? 여기 왜 어둡지? 가보자. 아니, 사다리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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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 여기 환 타는 거 있다. 근데 뭐 많아. 이런 거 정도는 안겨다가 심으로 뜯음. 아, 근데 이게 게임 내부라서. 그냥은 가능해. 실제라면 가능했다. 어, 실제라면 가능했는데. 근데 누나, 이럴 거면 이뽀 왜 살렸어? 그니까 이뽀 어디 갔어. 이뽀 왜 살렸어, 우리. 이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살리는데? 그 게임 재시작했어. 아, 어쩐지.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못 살아나. 맞아, 근데 리게임 해뒀는데 이뽀가 우리랑 반대 방향으로 갔나 봐. 이뽀야! 이뽀아, 쉑! 어, 이뽀 저기 있다. 이뽀, 이뽀 소리가 들렸어. 이뽀아! 이뽀아! 어, 어, 들린다, 들린다. 뭐야. 넌 봐. 일로 와봐. 응응. 나 문 찾아 봐. 문? 뭐 봤어? 문? 여기. 오! 오! 어떻게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외우고 오셨다니? 근데 잠겼어. 어? 너와 안겨누아의 근력이라면 할 수 있잖아. 아니, 하나, 둘, 셋, 타면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빨리 가본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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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역시 백놈. 인간이 신분을 할 수 없구나. 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찾아야 할 듯.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야 할 듯. 지금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형, 의심하지 마. 우리 잘하고 있어, 지금. 어, 좋아. 여기 막 다른 길, 막 다른 길. 우리 지금 백놈 프로야, 지금. 좀... 야아악! 잠시만요! 제가 잘못... 야아아악! 야아아악! 창현이 형 왜 다 맞춰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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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아악! 으악! 얘네 여기서 뭐하고 있냐. 하. 기도 하고 있네. 셋이서. 하하하하하하 얘네들 알아서 탈출해 주겠지. 어? 헉 ruth해. 어떻게 누구 쫓아가는 거야, 지금. 도망쳤어. 도망치는데 성공했어. 얘네 자꾸 머리 막대고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깨질 수 있겠어? 어 뭐야. 왜 리방해? 계속 찾아보지. 뭐 찾은 게 거의 하나도 없었어. 뭐 진행했으면 했을 텐데 진행한 게 없어. 아 근데 이거 죽으면 너희들 목소리가 안 들리네. 엄청 치명적이다. 버그야 버그. 어? 죽으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버그라고? 원래는 들렸었어. 미친 버그 게임. 굉장히 저기 빈틈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아무 입고 들어가는지 테스트고? 이거 진짜 수상해 보이는 틈이 있어요. 왜 이런 괴상한 틈이 있는 거지? 어디 가? 왜 왜 왜 갑자기 다 나눠서 간 건데. 그럼 아무도 말을 안 해. 얘들아. 말해. 말해 얘들아. 나 무서워. 안 들리나? 아니 이상한 소리는 잘 들리는데. 근데 지금 일부러 말 안 하고 있나요? 나 엿먹이려고? 아님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 얘들아. 야. 얘 누구야? 뒤통수 때리기 안 되나? 야 이 쌍놈아. 쓰레기. 배지야. 이걸 참네. 이상하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너 내 말 들리지? 모르겠다. 나도 조용히 다녀야겠다. 아 여기 계속 막 따른 길인데. 아니 계속 같은 곳 맴돌고 있어. 어 방금 누가 실수 터트렸는데? 이상하다. 마이크는 잘 작동되는 거 같은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얘들아? 야. 이상하네. 아니 근데 맵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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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 건너. 건너편. 왜왜왜왜. 야 이 씨끼야. 내 말 들리지 너. 여기 틈새 건너편으로 온 거네 지금 우리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 거 같은데. 뭐야 근데 여기는. 얘는 누구야? 푸린이 아니야? 이뻐야? 어? 아구 이뻐네. 이뻐네. 너 왜 말 안 해. 너 김밥 쳐먹고 있지? 왜 다들 말을 안 하냐고. 얘 힘들어서 말 안 하네. 말 안 하기로 하는 거 같아서 말 안 하네. 나도. 통했네. 나 딴 데로 좀 가볼게. 응. 이거 터져야 되나 이거? 이거 터져서 찾는 게 만. 어? 안녕? 뭐야? 어? 푸린이 목소리 들린다. 나 열쇠 얻었어. 열쇠를 얻었다고? 어? 열쇠 얻었대. 어? 여깄다. 어? 연하여? 통통 누구야?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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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떨어져라. 반드시 떨어져라. 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중련된 조교의 시범 가겠습니다. 오케이. 출동. 정하이. 하이. 여기 어디야? 바로 떨어졌어. 하하하하하. 뭐야? 뭐야? 어? 야. 미친. 갔나? 이거 마이크 감지되는 거 같지 않아요? 나 말하면 그거 인식하는 거 같은데? 저기 친구야. 너 누구니? 야 은이예요. 아, 아구혜보. 죽었대. 어, 죽었대. 우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걸까? 어? 여기 여기 화살표 방향 여기 여기 어 저기 저 앞에도 뭐지 뭐지? 어 저 앞에도 또 있다 또 있다 오잉? 여기 따라가도 되는 건가? 좀 불안한데? 그래도 있으니까 어 뭐야? 어? 어 뭐야? 여기 푸린이가 표시한 거야? 야 우리 여기에서 도전하는 자들이요 뭐 먹을 것 좀 먹고 가죠 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 저 음료수 좀 마시고요 이 방은 뭐지? 음료수는 그냥 어두운 방 난 못 지나간다 비, 비켜요 내, 내보내줘 나와 탯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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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치가 아주 그냥 밀 수가 없어 이거 공포 공포게임 맞네 악녀를 뚫어라? 공포다 하하하하 너 할 수 있는 거 맞아? 하하하하 어? 어 우리 깼어 깨진 거야? 어 이뽀살림 오 아 그게 스포린이가 아마 떨어지는 게 이뽀도 살아났다 각 챕터마다 해드릴까요? 아니면 알아서 파악하실래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많이 헤맬 것 같아요 카드키 대세요 다들 넹 아냐 아니 카드키를 대라는 게 아니라 C를 누르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넹 근데 여기서 이 설명이 왜 나왔냐 생각해보세요 뭐 이상한 짝퉁이 우리한테 달려오겠지 나는 여기서 맞아 우리를 흉내내는 괴물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네 그들을 믿지 마라 난 이거 싫어 근데 저희들 왜왜왜 친구들끼리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친구라면 난 친구 안 해 그래 친구하지마 오케이 절교 오케이 버리자 오케이 우리 서로를 더 믿는 사이라면 이런 카드가 없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을 거야 야 왜 쫓아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거야 널 빠져 나 없으면 홀수잖아 괜찮아 홀수 홀수 중요하지 알았어 알았어 여긴 뭐야 어? 아몬드 우아타 아이템 아몬드 우아타는 I를 누르시면 I를 누르시면 이제 인벤토리에 들어가고요 정신력이 낮아지면 죽습니다 정신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몬드 우아타로 정신력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왜 게임이 제 정신력을 판단하죠? 너 때문이야니까 내가 봤을 때 내 정신력이 딱히는 건 아 아 시크라운드 마타 마셨다 아 깜짝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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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퍼즐인데 이거 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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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아까 엘리베이터 옆에 키패드 있었는데 그 키패드에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있었거든 이게 힌트일 듯 숫자 같은 거 써 있어? 잘? 안 써 있는데 숫자는 안 써져 있고 색깔이 있는 색깔이 파란색 두 개 초록색 하나 빨강색 하나 이게 초록 파랑 파랑 초록인 것 같거든? 왜냐면 빨간색은 저 뒤쪽에 창문이 하나 더 있어 파란색은 스포츠카고 어? 근데 파랑이 아닌 것 같아 창문이 달라 아 저게 빨간색 차량이라고 창문이 세 개인 건 똑같다 그러면 빨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초록색 하나 빨간색 이렇게 두 번 눌러야 되는데 이것도 11 그 다음에 초록색도 하나 이렇게인가? 한번 가보자 나 한번 눌러보고 올게 잘 둘러보고 있어 어 자 뭐 음 뭐였냐? 아닌데? 아까 초빨빨초 초노노초 모르겠어 나 이거 키패드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와서 좀 봐줄래? 아 형 이런 거는 젊은 애들이 잘해 나한테 맡겨 오케이 요즘 기계들은 그게 안되더라고 나도 똑같이 눌렀는데 나와 나와 나만 믿어 거의 다 풀었어 나와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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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네로 정제적인arde 구입해주게 나와놔 정제적인 두뇌 뭐asm 무슨 소리 왜이렇게 sendiri 당 Пр relied 확률과 통계 아몬드 와타를 사용하여 정신을 회복하세요 이거 주요 손에다가 넣어놔야겠군 근데 난 이 정도로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아 저 문까지? 너에게 닫히라 저게 뭐 뛰어! 저게 뭐 뛰어! 빨리 빨리 다 넣어! 갔어! 얘들아 갔어! 애 쫄보데라 갔다고 어 열쇠있다 여기 내가 먹어? 챙김 바깥에 돌아다니는 아니 아까 없어도 믿는다며 진정한 친구는 나 똑바로 보여줘 봐봐 이거 수상해! 왜 똑바로 못 보여줘 왜 피해 왜 피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춤추어 춤추어 시발도 멀리 있다! 근데 뛰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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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괴물임 어 저거 괴물이지 아니 아니 저건 괴물이야 잘 만들었는 게임이 목소리도 녹음해서 그거 한거네 그런거야 나같애 어 나쁜 녀석들 야 저거 야 저거 뭐 보이 야 뭐 그림자 보이길래 이거 봐볼래? 여기 그림자 보이길래 여기 그림자 보이길래 저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울고 있는데 야 빨리와 빨리와 어? 야 야 문 닫아 문 닫아 거기 문 닫아 아 나 죽겠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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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못들어온다 나이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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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걸이가 상남자네 그나저나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오케이 이 정도면 안다 안 보일거야 시야가 애들 다 잘 살아 있겠지 아니 우리 진짜 석기 시대로 돌아가 봐 사냥은 원래 강한자들이 나가서 했어 나는 그냥 집에서 밥 만들게 그게 맞아 아니 공포게임은 네가 다르잖아 맞아 맞아 어 뭐야 뭐야 와 야 야 나 기질 뻔했어 와 진짜 다행이다 내가 진짜 방역 구하러 가려고 탁쳐 내가 진짜 구하러 가려고 방역 문 열고 나이가 준비하고 있었어 진짜 와 진짜 나 열쇠 갖고 있었지 여기다 삽입 어 나 열쇠 이거 이미 우리가 삽입했어 그러니까 이거 통합으로 들어와요 통합으로 들어와요 통합으로 들어와요 내가 꽂았어 근데 이게 열쇠가 세 개를 더 모아야 되는 것 같아 이거 하나 꽂았지 아 어 그러네 열쇠를 총 네 개를 모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 꽂았으니까 여기 세 명이 하나씩 갖고 오면 되겠네 어때 나 천재야? 사진은 네가 아니잖아 넌 그냥 꽃기만 한 거잖아 맞아 그럼 된거지 자 밖으로 렛츠고 좋아 내가 먼저 갈게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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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터를 해 진정해 진정 진정 밟아줘 밟아줘 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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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이 많이 심하셨나봐요 나가 준비하자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지금 우리 팀한테 실망했어 이러면 우리 게임 깰 수가 없어 우리 이 정도의 신뢰로 우리 다 같이 한 번에 나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오케이 한 번에 나가는 거야 한 번에 약속 지켜 이거 나갈 준비 하나 둘 셋 두 마리가 우리 두 번에 셋 셋 어? 까불 고소 누나 살려준 거잖아 우리가 뭐 해? 누나 위험할 뻔 했어 고소 진짜 어떻게 나가지 이게 이게 내가 보기에 한명이 시생해야돼 오케이 나 할게 적어도 어 야야 진짜 진짜 빨리 나가 지금 나가야돼 여기 플래시 라이트 또있다 열쇠 찾으면 저기 나한테 난리야 열쇠 두개 두개 찾았고 아몬드 와타 먹으라고요? 어이구 야 내 정신력 아몬드 와타 음 딜리셔스 방이 없네 일단 나 열쇠 먹었으니까 저기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지금 나 본거니? 아아 아 형 아아 아아 어 여기 아몬드 워터 또있네 아아 아아 아 이 책상에 있는 아몬드 워터를 지불하는 거였구나 너네가 근데 다 잘 살아있으려면 지금 저기 서있는데 아 나 들췄네 또 아아 언제 가냐 어떻게 돌아가지? 아니 내가 다 찾았는데 너네 먼저 가면 뒤짐 간다 간다 아 스태미나 없어 아 괜찮아? 아 아 제발 제발 그런지 타지마 제발 그런지 타지마 제발 그런지 타지마 내가 잘못했어 어이구 너무 무서웠다 아아 진짜 뒤져 어 하나씩 잡고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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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퍼스트 안 가진 텍카인데 여기? 어? 아아 다음맵 오케이 오케이 안전수칙 저기 근데 그 플래시 라이트 다 가지고 있죠? 하나씩 아 나 없어 생존수치 두 번째 플래시는 가장 먼저 선점할 것 가시팔 이거 혹시 배터리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어? 여기 플래시 라이트 있다 많이 있다 다 먹었냐? 아니 오빠 대리게 다 먹었는데? 뭐야 이거 백룸 괴물이야? 아몬드 괴물이 있나? 가자 아몬드 괴물이 있나? 아몬드 괴물이 있나? 푸린이 목소리는 항상 저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아몬드 괴목소리 어떤데? 아아 오 개똥 같다 야 강아지 같다 이거지?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왜이래 진정 좀 해 아 누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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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거야 아 아무것도 안 내려오고 있어 지금 아 아 그래 아 여기도 여기도 숨는 데네 여기 숨는 곳이 맞네 여기 숨는 곳이 맞네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보자 지하로 내려가보자 지하로 내려가보자 하고 여기 들어간 건 뭐냐면 레츠고 지하로 내려가보자 지하 지하로 지하 지하로 헷갈렸어 여기 정답이 약해지는 느낌인데 여기 간단한 게 설명하자면 나가는 곳을 나가는 진짜 문을 찾아야 해요 어 여기인 것 같은데 전화 나는 지나가다 전화 오케이 나 이렇게 빨리 찾는 걸 처음 봐 진짜 안경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괴물이 있었나요? 있어요 아 있었는데 어 있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찾는 걸 처음 받아 뭐야 끝이야? 뭐야 아니야 끝 아니야 어 이게 각 챕터마다 배터리가 다시 재충전되나 보다 이거 쓰면 쓸수록 불빛이 어두워지던데 아니야 아니야 거기만 좀 어두운 거야 아 그래? 게이트 승인이 필요하대요 무섭다 여기 불빛 속에 계속 있으래요 어두운 곳으로 가면 죽나봐요 어? 어? 나 같이 나와주는 줄 알았다 이거 이게? 어? 이게 터널인가? 어? 어둠 속으로 가지 말래 엥? 어? 뭐야 어 터널이다 야 나 이 배경 예전부터 되게 공포게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랑 지금 되게 비슷한 느낌이야 게임 이름을 터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래 형이 맞는 걸 수도 있어 말해줘 오 나도 나 꽁짜로 줘 나도 꽁짜로 줘 어 그래 시큐리티 체크 젤리가 에러 뜨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맨 오른쪽 거랑 똑같은 걸 찾아서 클릭을 누르면 돼 그빵인데? 프리니카 열겠지 뭐 아니 맨 오른쪽이랑 같은 게 어딨어 뭐 말하는 거야 나도 볼래 응? 맨 오른쪽? 아우야야 에러 떴다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맨 오른쪽이랑 같은 게 어딨어 저기 지금 다들 내 뒤에 있는 거 맞지 너무 너무 조용한데 좀 무서운데 그런데 나 보려고 간 거 아니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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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였어 오우웨어 오우웨어 뭐야 프리니 어디갔어 아니 근데 나 이거 퍼즐 풀고 있을 때는 원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버그야 그것도 버그 절대 불 켜 절대 불 켜 빨리 불 켜 오 대박 불 어떻게 켜 나 문 잠겼어 아니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건 뭐야? 야동 폴더다 가라지 창고 여기 우리 지나쳐 왔던 곳이네 장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구역이 높은 보안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잠금 해제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거지 근데 저기 나 안전구역 뭐 해제했는데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가보자 아 이거 동시에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아 아 하나씩 잡고 동시에 그거를 확인키를 눌러야되나? 그러면 당연히 어디갔어 앙 어 쟤 왜 저러고 있어? 무섭게 왜 저러고 있어 누나 장려야 너 맞니? 아이디를 보여줘 누나 목소리를 못 믿겠어 어우 야 너무 눈부셔 너무 눈부셔서 명찰이 안보임 어 근데 영희는 뭐야? 아까 우리 왔던 곳 야 그 아까 안전모드를 동시에 해제해야되는거 같아 컴퓨터 앞에 한 명씩 서가지고 아니라고? 됐어?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진행됨 그냥 너무 맞은거인가? 그냥 너무 맞은거야 그럼 이제 돼? 어 되네 어 뭐야 왜 다시 닫혀 여기 다시 열려 다시 열리는듯؟ 열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불 꺼진다 아 불 꺼졌어 근데 여기서..여기 여기서오져있는거 스테인더라 become 저 절이잖아 어 Beast oft 응 나 맞아 야어 어두울래 우리 밝을때 가자 밝을때 어두우우면 움직이면 안되는거 아닐까? 아냐 우리 플래쉬가 hundreds 그룰 Want 개무서움 뛰어 괜찮다며 오 야 저기 얼굴 좀 봐 보여? 얘들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네 그 그 그 불 꺼질 때 봐봐 가보자 빨리 빨리 니 얼굴 니 얼굴 빨리 빨리 어 불 꺼진나 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한 명? 이뻐 죽었어? 이뻐야? 이뻐 죽었어? 이뻐야? 이거 서랍에 템 있는데? 이뻐야 뛰어 아하하 존나 뛰어온다 길바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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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으아 아 나 좀 늦게 출발했는데 괜찮겠지? 이상해 아 아 아 아 아 이게 정신력이 급속도로 달네 죽어버렸어 다른 사람 방송으로 소리를 좀 듣자 이뻐 이뻐 이뻐야 그를 그만두는 어디냐 여기야 여기 어디가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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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서 어 클리어 됐다 어 나 살았어 이거 줄게 이거 줄게 후레쉬랑 이거 우리가 다 주워 먹어서 야 똥댓이 비켜 야 똥댓이 비켜 야 똥댓이 비켜 야 똥댓이 비켜 고마워 스테이션 아니 이거 어디로 갈래 어 오른쪽 재밌는 거래 오른쪽 재밌는 거 오른쪽 갈래 왜 우리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 나 항상 진지한 티 겁쟁이 쫄? 어디로 갈래 야 야 더블 시커네 비켜 야 궁금한데 색깔이 작나거든 네 색깔이 작나거든 ich